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제가 아주아주 기대했던 발리송이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컨셉이 확실한 발리송이죠? 바로 나발리스의 치즈 발리송입니다. 기대한 만큼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발리송 중 하나였습니다. 리뷰를 위해 출시 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요. 바로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재질은 6061 알루미늄 핸들에 420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입니다. 길이는 펼쳤을 때 25.1cm, 받았을 때 14.5cm,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무게는 약 113g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노란색 핸들에 나사와 블레이드가 흰색으로 페프론 코팅됐습니다. 여타 나발리스의 발리송처럼 추가 하드웨어와 드라이버가 동봉돼서 옵니다. 추가 나사는 머리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이 핸들과 색일치감을 높일 수 있겠죠. 첫인상으로는 치즈 발리송을 닫았을 때 핸들의 간격이 꽤 커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출시 전에 받아본 제품이다 보니 디코드처럼 위도치 않게 핸들 간격이 넓은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발리송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발리스의 발리송들이 핸들 간격이 좀 큰 편이더라고요. 거기에 블레이드 구멍들이 시선을 집중시켜서 핸들 간격이 좀 더 커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블레이드와 바이트 핸들에 마커가 있습니다. 바이트 핸들 끝에 치즈 구멍 모양 홈이 파인 아이디어가 돋보이죠. 또한 부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사를 꽉 조여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진핑 그리고 핸들 세 방향 모두 홈이 가여 있어서 그립감이 준수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치즈의 컨셉아트를 처음 봤을 때 파스텔톤 색감을 어떻게 구현해낼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정답은 테프론 코팅이었습니다. 치즈 말고도 추후에 출시될 어떤 발리송 때문에 테프론 코팅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테프론 벌프와 기존 벌프를 받아 봤습니다. 벌프는 나발리스와 발리송 유튜버인 윌허쉬의 콜라보 발리송입니다. 좋은 가성비와 준수한 성능으로 국내에서도 간간히 보이는 발리송이죠. 오리지널과 테프론 버전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다릅니다. 테프론 코팅의 표면을 비유하자면 금속보다 이런 매끈한 플라스틱 표면을 만지는 듯한 촉감입니다. 그리고 기존 벌프보다 약간 더 두껍다고 느껴졌어요. 테프론 벌프가 최근에 출시된 발리송이며 모든 제조 공장에서 정밀도가 향상됐다고 해요. 소리에서 직관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테프론 버전이 좀 더 울리는 소리가 나죠. 벌프들의 소리 비교와 함께 치즈 발리송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테프론 버전– 그 뒤로 치즈발리송을 받아보았고 테프론 코팅을 사용했다는 점이 반가웠습니다 저로서는 세라코트 즉 세라믹 코팅이 더 친숙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벤치메이드의 60BT 빨간 블레이드가 세라코트 코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발리송 강좌 형상을 만들 때 신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흰색 발리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디코드 발리송도 흰색으로 세라코트 코팅을 했죠 세라코트 말고도 다양한 코팅 방식이 있었을 텐데 테프론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 또한 나발리스에게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세라믹 코팅은 충격 지점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같이 분리되는 패턴을 보였고 반면 테프론은 충격 지점에서만 방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프론이 더 부드럽고 유연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팅이 무적은 아니에요 아스팔트 도로 위처럼 거칠고 단단한 표면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발리송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제가 디코드를 워낙 험하게 써서 코팅이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까진 부분이나 화이트핸드를 표시하기 위해 일부러 덜 코팅한 부분의 단면을 만져보면 테프론 코팅의 코팅층이 더 두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테프론 코팅이 제대로 까진다면 비교적 더 파였다고 느껴졌습니다 치즈와 테프론 볼프 모두 나사와 젠핀까지 코팅됐습니다 발리송을 돌리면 돌릴수록 젠핀과 젠핀이 맞닿는 부분이 점점 까지는 것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유난류가 좀 과한지 검은색 유난류 액체가 조금씩 삐져나옵니다 특히나 치즈의 블레이드는 흰색이기 때문에 검은색 유난류가 눈에 잘 띄죠 테프론 볼프도 흰색 테프론 코팅을 사용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가볍게 닦아내시고 기호에 맞게 유난류를 발라주시면 해결됩니다 약간 핸들에 치우친 밸런스로 추진력 있게 돌아갑니다 113g의 무게로 부담 없으며 무엇보다 디자인이 훌륭합니다 디자인도 성능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귀엽고 안전하며 친근한 디자인으로 나발리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리송을 돌린다면 이렇게 안전하고 친근해 보이는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해요 워낙 발리송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단비같은 존재죠 가격은 80달러 대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부싱 시스템부터 해서 진핑, 마커 등 여러 편의 기능도 잘 들어가 있고 테프론 코팅이 밝은 색감뿐만 아니라 그립감을 향상시켜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제가 크게 기대한 만큼 잘 나와준 발리송입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매하셔도 큰 후에 없으실 겁니다 이상 김성배였습니다